민주당 소속 안양만한 것 출신 강득구 의원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수수 명품백은 대통령 직무와는 무관하다. 그런 이유로 무혐의 초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김 여사가 대통령직을 통해 정부 정책사업에 개입한 정황이 매우 짙습니다. 환경부가 작년부터 진행해온 소위 바이바이 플라스틱 사업이 있습니다. 플라스틱과 작별하자 바이바이 플라스틱 이런 뜻의 플라스틱 줄이기 환경부 공식 캠페인입니다. 이 사업 추진 경유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지시하거나 제안한 사업이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환경부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환경부에서 대통령실 담당 비서관실과 협의해서 환경이 날 계기로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을 기획하였고 이에 따라 출범식의 여사가 참석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습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이 환경부 자체 사업이 아닌 대통령실과 함께 기획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또 해당 캠페인 포스터와 상징물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강아지 도안은 평소 환경문제와 동물복지 등에 관심이 많은 여사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전문 작가의 재능기부를 통해 제작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캠페인 포스터 디자인까지 김여사 측이 만들었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이 사업 전체에 김여사가 깊이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김여사는 작년 6월 5일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 출범식 전 2022년 11월 14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바이바이 플라스틱 백 운동 창시자인 멜라티 이사벨 위진 자매를 만났습니다. 환경부 캠페인 명칭도 바이바이 플라스틱입니다. 김여사가 다른 나라 시민단체 운동을 한국 정부의 캠페인으로 도입하도록 한 것인지 아닌지 라는 이구심이 갖게 하는 그런 정황입니다. 포스터에는 바이바이 플라스틱 영문 문구와 함께 개의 도안이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이 개는 김여사의 반려견 소위 세러미와 닮았습니다. 영부인의 반려견이 정부 공식 캠페인의 상징물이 됐다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이라면 모를까 국정사회화로 국민이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 사업에는 2023년 6월 5일 출범식 행사에 9,660만원 그리고 15평가량의 TV 광고 및 유튜브 영상 제작에 약 1억 8,870만원 등 총 2억 8천만원 가량의 국가 예산이 사용됐습니다. 이렇게 국비 예산을 들인 정부 사업에 개입했는데도 검찰은 명품백 수수가 직무연관성이 없어서 무혐의라고 합니다. 김여사가 얼마든지 대통령실을 통해 국정에 개입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국정에 개입한 일이 발생했는데도 직무연관성이 없다고 하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처사가 됩니다. 엄중히 요구합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김여사의 국정개입 현황을 반영한 명품백 범죄 혐의를 재검증해 반드시 기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이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부 바이바이 캠페인이 범국민적으로 시작될 것임을 분명히 종구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